자 역사적인 브라질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브라질 대선이냐 어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감정이입해서 볼 수 있는 흥미진진 그 자체에 브라질 최근 100년간 최고의 대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대선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출전을 했냐 자 출전 홈코너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도 다 알죠 룰라 아저씨 룰라다시우바 이 좌측의 대명사죠 1945년생이시고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년 연임을 했어요 이미 1선 재선을 한 다음에 은퇴를 했다가 뇌물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최초 3선에 도전하신다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또 그 후의 대명사죠 자이로 보호 소나루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신기한 일로 많이 해외 언론에 등장합니다 구설수 뭐 이런 걸로 막말 뭐 이런 걸로 등장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거든요 요거만 봐도 어떤 분인지 인식이 파악 오는데 1955년생이시고요 67세 이분은 직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룰라는 룰라 룰라 그 다음에 보호 소나루 그리고 이번에 보호 소나루 재선 도전이에요 한쪽은 3선 도전이고 한쪽은 재선 도전입니다 역시 급진적 주장과 상식을 넘는 상상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이로 아저씨부터 얘기를 하면요 우리 보호 소나루 아저씨 대단한 분입니다 국가적 보수주의자고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보수니까 낙태 차별 철폐 마약자유와 세속주 이런 거를 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굉장히 극우라고 유명한데 이분의 극우건 극자건 자신의 생각이니까 생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발언들이 상당히 믿기 힘든 말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좋은 범죄자는 죽은 범죄자다 범죄자를 모두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요 경찰이 범죄자를 더 죽이기 쉽게 만들겠다 실제로 조금 이따 나오지만 헬기에서 총으로 스나이퍼가 저격하게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폭력 겡단을 내가 박살내겠다 무장 범죄자에게 총을 드드드드드드드드드 갈기에는 경찰관들은 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훈장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브라질은 좀 통해요 왜냐면은 살인율이 굉장히 높은 겡단의 나라가 또 브라질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브라질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나라들이 조금 더 같기 때문에 좀 덜 같죠 옆나라가 옆나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랬지 이제 브라질도 살인 같은 걸로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보수나르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 너희들 감옥 없잖아 자꾸 보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 우리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보낼 곳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게 어디로? 무덤을 덮할 것이다 아니 교도소를 지으라니까 왜 무덤을 덮어 뭐 어떻게 보내겠다는 거야 그쵸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범죄자들을 배에 태울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배에 태워서 어떻게 할 건데 뭐 가라앉히려고 배에 태워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보내나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제한된 정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리콥터에 저격수를 태워서 빈민가에서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은 저격해서 사살하자 이거 실제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인범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헬기에서 이 스나이퍼가 저격하자는 건데 아니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격하냐 그랬더니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멀쩡한 사람이라면 공공거리에서 왜 무기를 들고 다녀 누가 그렇게 공공거리에서 총 들고 다니래 총 맞아도 싸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또 유명한 대단한 말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다 정리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얘기가 많은데 브라질 국방장관 이거 장군입니다 장군 브라가라는 장군이 있는데 경찰에 의해서 시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분명히 급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장관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칭찬인지 알고 우리가 경찰들에게 사격수 훈련을 시켰고 장비가 좋아져서 정확도가 향상돼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땡큐 할 게 아니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사례가 우리가 정확하게 쏴서 그래요 잘했죠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대하수가 깡패들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죽어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화제가 됐었죠 물론 그런 결과 브라질 살인률이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 저런 식으로 쏴 제끼니까 다 내려가긴 했는데 어 하여튼 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또 기자가 장군한테 이거 경찰이 아니라 사실상 군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랬어요 맞다 군대지 군대 잠깐 와서 어 딱 평정한 다음에 가르쳐주고 우리가 떠나갈 때 걱정하지마 잠깐 저격하는 거니까 좀만 참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보수나르 대통령은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문은 합법적인 관행이다 자기 정적을 반대파를 왜 고문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걔들이 나쁜 놈인데 심지어 3만명은 더 죽여야 된다 무거운 사람이 죽는 거 어떡합니까 아유 그건 괜찮아 하하하 아 제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강하죠 무거운 사람 몇 명쯤은 죽을 수도 있지 뭐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분의 향기가 남미의 트럼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두테르테 형님의 그 향기가 살살 묻어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들 동성애는 소화성애자와 같다 동성애는 구타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하하하 어떤 인식인지 알 수 있죠 맞으면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를 취재하러 리포터가 왔어요 리포터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어 너 꼭 동성애자처럼 생겼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어 범죄는 아니니까 내가 기소하진 않겠다 리포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소하진 않겠다 이게 실제로 장면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사람들이 다 웃고 있죠 저를 농담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반여성주의로도 유명합니다 뭐 못하는 말이 없어요 여성은 임신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했으면 하하하하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건 유럽 이건 어느 나라에서 저딴 얘기 했으면 바로 매장인데 당당하게 하시고요 유급 출산유가 의무화 이거 생산성에 해를 끼친다 쉬는데 돈을 왜 줘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보수하러 너 너도 딸이 있지 않냐 어 딸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다섯이야 첫 네 명이 아들이야 근데 마지막에 딸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멘트 오브 위크니스 약해진 순간에 딸이 나왔다 뭐가 약하다는 거지 자기가 약해진 건지 뭐 그 순간에 약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해진 순간에 딸이 나와서라면서 조금 쯔쯔쯔쯔한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고요 게다가 정말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브라질 하원의 전설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그때 당시에 전 인권장관이고 의원이었던 마리아 로사리오라는 분이고요 브라질의 군사독재를 비난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총을 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젊었던 보오소나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니까 어디 나가냐 들어와라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들어와 나는 너를 간단하지 않겠다 너는 그럴 가치도 없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돌아와 물론 이 소리 때문에 연방법정까지 갔어요 기소해서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감옥 갈뻔했는데 2019년에 대통령 당선으로 기소가 면제됐어요 야씨 어 게다가 이 정신나간 소리 한 다음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실수였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당당하게 로사리오는 그 당당할 가치도 없어 왜냐하면 대단히 못생겼고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야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데 잠깐만 이거 19금 뜨는 거 아니겠지 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아저씨가 그랬어 이 아저씨가 제가 한 말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런 범죄자 알지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어 취향이 아니어서 안 할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많이 했죠 이것도 역시 듣다보면 투테르테 아저씨의 향기가 약간 나는게 투테르테 아저씨가 옛날에 그런 드립을 쳤거든요 그 영국의 뭐 기자분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전설의 드립을 쳤다가 영원히 까이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인종차별적 발언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학생과 유색인종을 위한 대학할당제 이런 거는 철폐야 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노예제도에 빚이란 건 없어 나는 평생 누구도 노예로 만든 적이 없어 봐라 진짜 역사를 보면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에 발을 디딘 적도 없다 진짜? 노예는 어디서 들여온 건데? 흑인들이 스스로 넘겨준 거다 뭐 이딴 소리를 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소나루아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겠고 왼쪽을 봅시다 룰라 룰라다시우바 룰라 아저씨도 유명하죠 워낙 유명했죠 2003년에서 2010년 브라질 재선한 전 대통령이고요 국민적 지지가 엄청났어요 퇴인 당시 지지율이 80%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부패 스캔들로 감옥에 갔는데 왜 룰라의 지지도가 80%였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 GDP 취임돼요 2003년 이때 취임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이 이때입니다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인기가 이게 몇 배입니까 GDP가 거의 3배 4배 올라가는 이 시기에 대통령을 해서 나라에 이끌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80% 엄청난 인기라고 할 수 있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퇴임한 다음에 상대편 정당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자기 후계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까지 심지어 또 재선을 한 2010년 2014년 연속으로 재선을 한 호세프 룰라의 오른팔에 물리는 분이 한마디로 룰라 8년 호세프 6년입니다 중간에 감옥 가졌기 때문에 탄핵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14년에서 15년을 브라질을 정권을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호세프 누나는 룰라 아저씨와 다르게 국민적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자리 퍼센트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룰라 아저씨는 여기서 이걸 해냈거든요 물려줬는데 호세프 누나가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일로 왔어요 당연히 인기가 좋을 리가 없죠 아니 전임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하자마자 박살이 났기 때문에 뭐 인기 조사하면 한자리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필살기를 겁니다 이 한방으로 국민적 지지를 올리고 내가 브라질의 어떤 길을 올리겠다 이 한방으로 다시 떠오르는 브라질을 만들겠다라고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을 당당하게 진행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축구의 나라잖아 축구로 죽고 사는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2002년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전국민이 불타올랐어 그때처럼 자국에서 다시 한번 힘을 팍 내겠다 오 대한민국 할 때 붉은 악마 뭐 오 피슨 코리아 하는 것처럼 상승하려고 했죠 했다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역사에 담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으니 용어도 있습니다 미네일왕의 참사 월드컵 중결승전 이거 자국에서 열렸는데 1대7로 졌어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 많을 거고 하이라이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한 5골 먹을 때부터는 경기장이 조용하죠 독일 선수들만 좋아하고 독일 관종들도 조용했어요 더 넣지는 마라 더 넣지는 마라 더 넣으면 안 돼 막 독일이 못 넣으면 오히려 안도하고 오휴 오휴 이렇게 안도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살벌했기 때문에 1대7로 진 거잖아요 1대7 자존심이었던 축구의 자기들을 종가 생각하고 최강균 생각했는데 1대7로 져서 그만 넣자라는 분위기가 경기장을 지배했죠 보신 분들은 압니다 독일 관종들도 조용하잖아요 더 넣으면 안 돼 진짜 사고 날 수 있어 더 넣으면 적당히 하자 1대5로 이겨도 4강이고 1대4로 이겨도 4강인데 1대7인데 얘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만해라 1대8 1대9 가면 이런 참사도 발생을 하고 부패 연류 혐의도 커지고 결국 그러면서 경제정책도 실패하고 경제성장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2015년 12월에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추진을 받습니다 약간 이쪽에서는 지금 룰라하고 호세프인데 만약에 2018년 대선에서 지면 사실상 감옥이거나 탄핵이 눈에 보이죠 뭔가 커다란 충격이 올 것 같기 때문에 미션이 걸려요 호세프 대통령한테 다음 대선은 이겨야 돼 2018년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룰라를 다시 한번 3선에서 2018년 대선에 보내서 룰라면 이기잖아요 워낙에 국민적 지지가 세니까 상대를 막아야 된다라는 미션이 걸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지는데요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발생하는 세차장 스캔들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게 왜 세차장 스캔들이냐면 세차장에서 단서가 발견됐어요 그 세차장 스캔들인데 여기는 왼쪽에 있는 모로라는 판사가 주도를 한 브라질 유력 정치인과 상원 하위원 기업가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 발생을 하고 하필 여기에 룰라 전 대통령이 얽혀 들어갔다라는 혐의가 들어가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아 흥미진진해요 이게 우리나라였다고 치면 지금 대통령이 위태위태한데 가장 인기 있는 전직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지금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눈앞은 대선 앞이고 구속영장이 되면 대선에 못 나가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급한 호세프 대통령이 묘수를 냅니다 안 되겠다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대선에 돼야 되는데 그래서 룰라 전 대통령을 장관에 임명합니다 장관에 임명하면 구속 또는 기소를 피할 수 있다 그래요 참 정치라는 게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장관에 임명을 하니까 이번에는 기소를 했던 법무부 검사 측이 룰라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죠 부패 스캔를 방해할 목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합니다 저렇게 강행을 하니까 국민들이 국민적 반발을 하죠 수사하게 놔둬라 또 이러면서 탄핵 시위는 더 불타오르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탄핵 시위가 불타오르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이걸 건수를 삼아서 탄핵을 밀어붙여서 결국 2016년 8월에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정격수 3분의 1의 상원의원이 탄핵이 되니까 이번에는 브라질 대법원이 그 당시 장관으로 기소를 안 받고 있던 룰라의 장관 지위를 정지를 결정을 합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직이 취소가 되고요 그 이후로 브라질 법원이 바로 형량을 선고하는데 12년이 나와요 국민적 영웅이 12년의 형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룰라가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어떤 뇌물죄였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닌 아파트로 기소된 유일한 사람이다 이거는 정치 박해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을 텐데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2018년 브라질 대선에 룰라가 출마가 불발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막말의 상징 보호소나르 아저씨와 룰라가 대신 내세웠던 아다지 페르난드 아다지라는 분이 경쟁에서 붙는데 아무래도 아다지 아저씨가 인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보호소나르하고 그래도 어떻게 싸우려고 그랬는데 보호소나르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거 유세 중에 가장 유력했던 저 보호소나르 아저씨를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칼로 찔렀어요 누가 복부에 물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돌아가시거나 그걸 아니고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가서 보시진 마시고 선거 유세 중에 누가 칼로 찌른 거야 대선 후보를 찔러갖고 병원으로 실려갖고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큰 문제 없었는데 범인은 잡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내의 임무였다 왜 뭐야 이거 법원까지 간 다음에 영구적 편집증적 망상당의 판정을 받아서 법적 책임은 못 물고 치료 감호소 오류치면에 감호소 같은 데를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벤트까지 있었고 여기서 동정표도 또 많이 받았죠 자이르 보호소나르 아저씨가 브라질 대선 결과 1차 46대 29 압도적이죠 2차 55대 45 그래도 높은 차이로 보호소나르 아저씨가 당선이 돼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가 보는 보호소나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냐 이런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저 보호소나르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코로나가 왔는데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마스크 필요 없다 마스크 따위 왜 쓰냐 이 백신도 맞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몇 안 되는 대통령이 저 보호소나르 아저씨입니다 이걸로 유명했죠 이걸로 슈카월드에 몇 번 등장을 했어요 트럼프 아저씨 마스크 안 쓰는 것과 함께 나는 어떤 백신도 맞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고 의회가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지 않을 걸로 나는 확신한다 마스크 필요 없어 백신도 안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는 근데 브라질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빨리 퍼지는 나라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미국에서 당시에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2위였던 나라였어요 현재 사망자가 68만입니다 당시 20만 대였고 그런데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거죠 뭐 백신 맞을 필요 없어 마스크 빼 돌아다녀도 돼 뭐가 두렵냐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웃긴 게 저 보호소나르 아저씨가 코로나 확진을 3번 당했습니다 대통령 기간 중에만 혼자 코로나 3번 걸렸어요 저러다가 3번 걸렸는데 보건 장관을 2명이나 해고했고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요 일화가 진짜 많아요 이거 일화만 얘기하더라도 뭐 몇 시간이 가는데 또 이하씨가 기후변화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딴 거 뭐 하려고 하냐 발전이 중요하지 공장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마존을 싹싹 밀은 걸로 유명해요 쫙쭉 밀어갖고 쫙 줄었다가 크게 느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설전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이아씨 왜 사건이 많지? 설전을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 마크롱이 G20 회의에 가서 아마존 보호 약속을 너희는 왜 지키지 않냐 브라딜 대통령 보우소나르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지킨다고 해놓고 왜 자꾸 아마존을 미냐 왜 기후변화에 동참하지 않냐 이랬더니 보우소나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마크롱이 나를 모욕했다 니가 뭔데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같은 대통령이 라고 성질을 냈죠 그리고 나라에 돌아왔는데 이런 사실 언쟁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저 보호소나르 페이스북에 어떤 지지자가 사진과 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 마크롱이 보호소나르를 박해한 이유는 이것이다 이제 뭔지 알겠지라고 사진을 박았어요 이게 사진이 뭐냐면 위에 있는 게 마크롱 부부고요 아래 있는 게 보호소나르 부부입니다 이거는 조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마크롱의 부인이 누굽니까 마크롱은 이걸로 유명합니다 16세 고등학교 때 자기 선생님과 사랑에 빠진 걸로 유명하죠 당시 이미 일남이녀가 있던 40세 여선생이었는데 그분하고 사랑에 빠져서 2007년 30세가 된 다음에 54세의 브리츠가 결혼을 해요 브리츠는 이혼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 브리츠의 남편이라는 분은 그다음부터 은둔을 합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프랑스 사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만 69세예요 마크롱도 나이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연상료라고 할 수 있어요 24세 연상료인데 문제는 보호소나르 와이프는 보호소나라가 결혼을 3번 해요 마지막에 결혼한 게 2007년 52세 때 25살에 와이프를 얻습니다 그때 1982년생이니까 지금 만 40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걸로 지지자가 놀리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우리 대통령은 좀 더 어린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뭐 이걸로 놀렸는데 아니 이거 어그로꾼이잖아 어그로꾼이니까 사실 그런 말은 무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보호소나라 아저씨의 공식 계정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어그로꾼들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크크크크크 이런 걸 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씨 그래도 너무 했잖아 남의 그 부인 자꾸 비교하면서 저기 나이가 더 많고 우리 대통령이 뭐 뭐 와이프가 더 뭐 어리고 이런 거 갖고 거기다가 모욕하지 말라고 크크크크크를 다니까 이게 또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당연히 마크롱이 귀에 들어갔고 프랑스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극도로 무례하고 슬픈 일이다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어 브라질 사람들에게 더 슬픈 일이다 왜 저따위 사람을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브라질 여성들은 너희들의 대통령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일가를 알려줘 다음에 투표 잘해라 왜냐하면은 나는 브라질 국민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 일을 하는 대통령을 갖게 되길 바란다 저딴 거에 크크크크크 말고 라고 이제 성질을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게다가 보호선으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역시 브라질의 경제가 안 좋았어요 코로나도 왔고 지금은 약간 올라갔겠지만 쭉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인기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어쨌건 룰라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재선에 출마하면은 될 확률은 꽤 높았는데 문제는 2021년 룰라 전 대통령의 유죄가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아 이게 또 드라마가 펼쳐지죠 최대 26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8대 3으로 브라질 대법원이 유죄 판결 취소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지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2021년에 취소했으니까 올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시 77세 보호선으로 입장에서는 설마설마 했는데 룰라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 추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보낸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년 반을 들어가 있었거든 최대 26년형 게다가 나는 내 아파트가 아닌 걸로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일단 그 선거 과정을 보면 역사적이죠 3선 대 재선 극자와 극우 감옥에서 나온 자와 감옥에서 보낸 자 이야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감옥에 나온 자와 보낸 자가 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룰라의 대중적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등장하자마자 가장 1등으로 여기 붉은색이 룰라고 파란색이 벌써 나로 대통령인데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이 룰라 대통령이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1차 투표 결과는 굉장히 근수했습니다 48대 43 이게 샤이 트럼프하고 똑같죠 샤이니 아니고요 보우소나르를 지지하지만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어 그쵸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게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어쨌건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48대 43이 나왔어요 이건 1차는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과반수를 높지 않으면 재투표합니다 결선 투표를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트럼프가 역전을 했잖아요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그랬는데 결선 투표를 한 결과 진짜 근소하게 이야 역사적인 투표입니다 50.9 대 49.1 이야 진짜 아슬아슬 진짜 아슬아슬했고 사실은 어 브라질에서 대서양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 서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근소했거든요 마지막 밤을 새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지 몰랐던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나라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나라도 있긴 하지만 브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50.9 대 49.1 게다가 이번 투표가 관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거의 80%가 찍혔어요 79.4% 엄청나게 높은 투표율이 찍혔는데 6천만 대 5천8백20만 와 진짜 간발의 차로 감옥에서 나 혼자가 대통령이 됐고요 게다가 이 브라질의 투표 이걸 보면 성향을 보면 참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게 보시면 빨간색이 룰하고 파란색이 보호소나로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남부 대 북부죠 정확히 남부 대 북부예요 뭐가 갈렸을까요? 브라질은 남부는 뭐고 북부는 뭘까? 똑같습니다 이게 GDP거든요 에버러지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위는 가난해요 아래는 부위험해요 이걸로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종의 분류 백인은 주로 남부에 있어요 혼혈이나 약간 아프리칸계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위에 있어요 어디서 누가 표를 얻는지는 뭐 너무 뻔하게 보이죠 그럼 백인들은 왜 남쪽에 있습니까?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브라질 우림 아마존 같은 그런 어떤 열대 그 위에 여기는 기후가 좀 원화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곳이고 여기 조금 힘들죠 조금 힘들고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주요 도시들 큰 도시들이 브라질 입장으로 남동부에 많이 있죠 브라질리아도 여기 있고요 저도 땅파울러도 여기 있고 전수도 이렇게 몰려있고 이렇게 나뉘어있는 게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국 천신망고 끝에 3선에 성공을 해서 손을 딱 들고 이겼다 라고 했는데 무시무시했던 건 이 룰라 전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을 하는데요 꽤 긴데 다 필요 없고 제 눈에는 한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들은 나를 묻으려고 했지만 나는 여기 살아 돌아왔다 야 이거 서부 영화 아닌가? 서부 영화? 야 나를 묻어버린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베리드미올라이브 너가 나를 산채로 물어버리려고 했지만 나 여기 돌아왔어 무시무시합니다 야 총환자로 쥐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뭐 돌아온 장고죠 돌아온 장고 이 정도면 자 지금부터 브라질이 또 경랑성에 빠질 것 같은데 물론 이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 이 선거 결과를 보오소나로 던다투리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미의 트럼프를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즘 선거에 트렌드가 있죠 지면 부정선거다 뭐 조작이 있다 뭐 트럼프니까 부정선거 여부를 두고 또 싸운 거죠 싸우고 있었습니다 쫙 갈라졌고 전자투표 시스템이 선거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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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기해서 선거 결과 승복을 안 했는데 문제는 국민적 지지율도 너무 높고 표차에도 꽤 낫기 때문에 브라질 군이 들어가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끝까지 버텼지만 옆에 있는 신복들이 다 당 전체가 승복하는 인사표시를 내면서 48시간 만에 보르소나로가 결국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했다는 게 뭐 룰라 축하한다 훌륭한 대통령 되라 그게 아니라 조작은 했는데 브라질 헌법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대인으로서 인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요즘에 미국이 굉장히 슈퍼파워로 자신들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남미가 현재 보면은 완벽한 자파정부가 집권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핑크타이드라고 그러죠 원래 계속적으로 미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영향에 따라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세졌는지 몰라도 역사상 가장 핑크타이드가 세지게 된 게 남미의 현재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브라질에서는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죠 3선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로 출연을 하면서 나를 묻으려고 했지만 내가 여기 돌아온 주먹을 불끈진 그런 정치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다이나믹하네ㅎㅎㅎ 야 근데 참 편한 게 남의 나라 정치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네요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은 어우 제가 이렇게 혀를 놀리다가는 그쵸 새치여가 에엑 낼 수 있는데 남의 나라 얘기니까 가볍게 가볍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됐다라는 거 새차장 그 문제에도 가볍게 살아 돌아왔다 뭐 이런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